안녕하세요. TV컴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.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.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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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을 그리는 도구들을 챙기고 하나씩 실내 장식을 꾸미며 가보자. 누군가 미리 해놓은 듯한 진부한 것, 그런 것은 하지 말고, 오직 나의 향기, 누가 저 멀리서 보아도 알 수 있는 향기를 생산해보자. 뜻대로 될 때까지 그대로 가자. 지나가는 것은 없다. 모든 것은 지나간다. 지나간다. 지나간다고 지나갔다고 좋아하지 마라. 내 안에 모든 것은 그대로 현재 진행형으로 성장하고 있다. 지나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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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향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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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